2. 3. 3. 3. 그렇습니다.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켜야 되니까. 첫 게임 출발했습니다. 자 첫 게임 공을 주고 서비스 박규현. 테이블에서 두 선수가 멀어졌습니다. 어어! 엣지입니다. 이제 백광일 선수의 서비스. 아 백광일 득점. 예. 서비스로 득점하는 백광일 선수입니다. 이런 서브를 통해서 선제 공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규현 서브. 3구 밀어붙입니다. 박규현 득점. 박규현 선수 3구 공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박규현 선수 3구째. 네. 서비스 백광일. 아 저. 예. 백광일의 마지막 공격. 지금 네트에 맞고. 공격이 박규현. 그렇죠. 예. 날카롭습니다. 박규현. 다시 박규현입니다. 아. 정말. 멀리 떨어졌지만 공격력은 축제합니다. 백광일의 서비스. 네. 이거는 네트에 맞았지만 백광일의 서비스. 이거는 네트에 맞았지만 백광일의 서비스. 박규현의 서브. 박규현의 서브. 막힙니다. 백광일의 공격이 막히면서. 범실만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문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광일인데요. 그렇죠. 박규현 선수도 게임 포인트 사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 저. 우리를 치어버렸던 백광일. 쉽게 범실했네요. 백광일이. 서비스. 네. 아. 여기서도 벗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그렇죠. 박규현은 이 찬스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박규현. 박규현 선수. 자신감 있게. 엄실없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아. 받지 못할 곳으로 박규현이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박규현. 완전히 흐름을 탔습니다. 좀. 실책성 플레이. 범실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대2의 스코어입니다. 앞서 있는 박규현. 백광일. 네트에 걸립니다. 백광일 서비스. 아. 네트에 걸렸습니다. 박규현. 박규현의 서비스. 백광일이 손목을 꺾어봤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규현. 치퍼맨. 끝. 4. 9. 3. 6점차. 자, 지금 박규현 선수의 공이 나가네랬습니다. 예. 지금 강력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걸렸습니다. 10대. 3. 지금 활금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